다시 한 번의 학습 정책자의 기본 영습이 있다면서 그동안 이산가족 사는 동안 이산가족들에게 직군 소식도 안내드리고 내도록 같이 인근을 개나하십시오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언니하고도 같이 해야죠 언니하고도 해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해주려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만남이 첫 만남이 북남사회의 관계 개선이 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집으로 넘어가지고 다 들어주세요 여기요 이거 뭐야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빠, 아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